응 쨰골 뭐야? 맛있는 냄새가 나? 라면 냄새 나는데? 라면~~ 아.. 빙수 먹고 싶은 말이야? 엿돔 냄새도 살짝 나지 않을까? 라면냄새가 이렇게 나요 렛츠고 그럼 이제 크래비티 내려가겠습니다 이기자 뭐든 모르겠지만 이기자 와아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크래비티 우와 뭐야 이게 저희를 위한 거예요? 우와 아니 근데 여기 마카롱 얘기하시는 분 누구예요? 저 마카롱 너무 좋아요 아 성민씨가 이게 맥주랑 잘 어울리거든요 맥주랑 마카롱이요? 맥주랑 마카롱이? 쉽지 않은데 그냥 해봤어요 어묵 그리고 맥주 그다음에 부드럽고 산뜻한 신상 소스입니다 아 이게 그 자 이거 딸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크래비티를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인물 퀴즈입니다 아 이거 이거 잘해야 돼 되게 위험한 퀴즈인데 메이저님이 경고했잖아 메이저님이 뭐라고 경고했나요? BTS 선배님 얼굴은 다 외워 큰일 난다고 아무래도 아무래도 당연해요 당연해요 뭐 그렇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내려놓고 하면 이거 또 긴장하면 아는 것도 알면서도 못하는 거긴 한데 맞아요 피자면? 이거는 대박 대박 자 가겠습니다 인물 퀴즈 왕복입니다 세림 찍고 다시 정보까지 오는 거예요 네 하나 둘 셋 쌈디 선배님 아쉽다 하나 둘 셋 손예진 선배님 정답이고요 하나 둘 셋 김우빈 선배님 하나 둘 셋 비호 오빠 짜증나 자감ق 세림이 형 한 번만 하면 되잖아 하나 둘 셋 주우세 선배님 주우세 선배님 어떻게 진짜 잘하나봐요 어? 보통 첫 파는 여기까지 안 가는데? 이제부터 스피드하게 정모가를 쭉쭉 갑니다. 하나, 둘, 셋! 땡! 최준! 아니, 확인했어요! 최준! 아니, 확인했어요! 최준! 아니, 확인했어요! 최준! 연습 게임인 거죠, 방금. 첫 파는 연습 게임. 자,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말들은 제가 한 100번 이상 들어본 말이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단 한 번도 거기에 응해주지 않았어요. 아쉽지만, 이 안에서. 민, 이리 와. 근데 우리 간을 잘 놨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거 뺄까? 네, 그 말도 제가 100번 이상 들어본 거예요. 그래요? 아, 100번을 줬구나!